출동 준비 완료! 택배 왔습니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내 쌍환경이다! 안돼 얘들아! 여행에 가져갈 거거든! 오! 여행을 간다고? 황제 펭귄들을 남극 대륙에 데려다줘야 하거든 너도 같이 안 갈래, 호기? 눈 센 풍경이 무척 아름다울 텐데 저도 갈래요! 와아! 히히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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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헉! 잠깐! 우리 왜 저러지? 으악! 으악! 물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어! 어쩌지? 물기둥이야! 앞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으악! 빨려 들어가겠어! 도움이 필요해! 그럼 내가 당장 슈퍼윅스를 부를게! 으악! 이젠 문제 없어! 아리! 변신 파워! 난 아리야! 언제든 구조할 준비가 돼있지! 다들 조종실 안으로 들어가 있어! 피는 내가 신호를 보내면 물기둥으로 전진해! 나머진 내게 맡기구! 지금이야! 하나, 둘, 간다! 으허асс! 으악! 으아아아앜! 으아악! 으앙! 미자 어떡해! 아래! 구조용 탈돌이! 장기계 파워! 으아앜! 우아앜! 으아앜! 진짜 무겁다! 으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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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구독 버튼 눌러져!